오징어 게임 이정재 정호연 미 무대 남녀주연상 K배우 세계호령 오 세상의 이정재 미 배우 조합상 나무주연상 쾌거 이정재 정호연의 남녀주연상 쾌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호연님의 종교는 무종교이며 정호연은 1994년 6월 23일생으로 27세이며 서울중앙금 외목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키는 176cm이며 모델 겸 배우인데요 배우 이동이와 2015년 말부터 현재까지 교재 중입니다 특히 블랙핑크의 제니와는 친분이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촬영장에 제니가 커피차를 보내고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며 이전에도 둘이 친분을 나타내는 사진들을 업로드하기도 했죠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 화제가 되며 오징어 게임 방영 전 40만이었던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빠르게 급증하여 2021년 12월 11일 기준 238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 최고점을 찍은 이후 팔로우 수가 차츰 감소세에 접어들더니 2022년 2월 15일 기준 팔로우 수는 2349만명입니다 인스타 팔로우의 급증과 함께 외국 유명인들도 정우인의 인스타를 팔로우하기 시작했는데요 패션 디자이너 버질 아블로, 전 축구선수 호나우드 미국 농구 국가대표 선수 케빈 드란트, 배우 드루 베리모, 엘르 패닝, 젠데이아 포뮬러 원선수 루이스 해밀턴, 가수 두알리파, 드레이크, 펄엘 윌리엄스, 로살리아 등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했습니다 이정재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배우 이정재와 정태훈 대표가 출연했습니다 이정재는 방송에서 진솔하게 자신의 신앙과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정재, 정원님의 미 배우 조합상 남녀 주연상 쾌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 배우 조합상 주연상 등 3관왕 오오오 세상에 30년차 배우 이정재가 신인배우처럼 얼어붙었죠 무대 위에서는 그의 표정은 굳었다가 풀어지길 반복했는데요 지난달 27일 오전 미국 캘리프리아주 센타모니카에서 열린 제28회 미국 배우 조합상 시상식 현장에서 드라마 시리즈 부문 남자 연기상 수상자로 오징어 게임에 이정재가 호명됐습니다 놀란 이정재는 입이 떡 벌어졌죠 이정재는 이날 오징어 게임에 함께 출연한 정호연과 한국 배우 최초로 에세이지 남녀 주연상을 받았는데요 1995년 에세이지상 시상식이 시작된 이래 비영어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가 이 부문 후보에 오른 것도 상을 받은 것도 사상 처음입니다 오영수가 올해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드라마 부문 남우 조연상을 받으며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한 첫 한국 배우가 된 데 이어 에세이지상까지 오징어 게임 출연 배우가 수상하며 한국 드라마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이정재는 무대에 올라 방송 진행용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을 보였죠 그는 너무 큰일이 벌어졌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슈트 상의 안주머니에서 감사 인사명단을 적어온 쪽지를 꺼낸 뒤 많이 써왔는데 다 읽지를 못하겠다며 종이를 다시 넣자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오징어 게임을 사랑해주신 세계 관객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재와 경쟁한 후보는 골든글로브 시상식 당시 같은 부분에서 그를 제치고 남우 주연상을 받은 석세스 시즌3의 제르미 스트롱을 포함해 브라이언 콕스 등 쟁쟁한 세계적 스타들이었죠 기적은 계속됐는데요 이정재의 수상에 되어 드라마 시리즈 붐은 여자 연기상 수상자로 오징어 게임의 정호윤이 호명된 것입니다 정호윤은 이름이 불린 뒤에도 어리둥절해하며 한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죠 그와 경쟁한 배우는 더 모닝쇼의 제니퍼 애니스톤 같은 드라마의 리스 위더스푼 등 스타들의 스타였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 여기 계신 배우분들을 TV와 스크린에서 보며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다며 울먹였죠 이 자리에 와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한 뒤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후배에 올랐던 시상식 최고상인 드라마 시리즈 붐은 앙상블 연기상은 석세스 시즌3에 돌아갔습니다 최고의 캐스팅과 연기 조합을 보여준 작품의 수혜되는 상이죠 2020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 최초로 영화 붐은 앙상블상인 최고의 캐스팅상을 수상했습니다 오징어 게임팀은 시상식이 시작되기 전 한국 드라마 최초로 TV 시리즈 붐은 스턴트 앙상블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다관한 가능성을 시작했죠 이 상은 최고의 액션 연기를 선보인 작품의 수혜대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제친 작품들은 디즈니 플러스의 팔콘과 윈터 솔져, 로키 등 헐리우드 최고의 액션팀에 참여한 작품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3관왕을 차지하며 이날 시상식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작품이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이번 수상은 석세스 전 시즌3의 콕스와 스트롱 등을 제친 결과라고 보도했으며 에세이지는 영화배우 스턴트맨 등 16만 명이 가입된 미국 최대의 배우 조합으로 영화와 TV에서 활력 중인 배우들을 대상으로 매년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배우들이 직접 수상자를 뽑는 만큼 의미가 큰데요 지난해에는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이 영화 부문 영우 조윤상을 수상하며 아시아 배우 최초로 이 시상식 영화 부문 개인 연기상 수상자가 되는 영예를 안았죠 이정재는 1993년 SBS 공룡선생으로 데뷔한 뒤 곧바로 전성기를 맞이하며 스크린과 불안관을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그에게 첫 번째 전성기를 가져다 준 작품은 모래시계입니다 그 속에 백지로 분해 완벽한 히트를 쳤고 짧은 분량에도 신드롬급 인기를 얻어냈죠 이후로도 오 브라더스 10월에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하며 전성기를 이어갔고 제16회 청룡영화상에서 젊은 남자로 신인 나무상을 거머쥐고 태양은 없다로는 제20회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을 손에 쥐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0년 맞이한 2차 전성기는 더 강냅했죠 신세계와 관상 암살 등에서 역대급 장면을 만들어냈고 신과 함께해서도 염라대왕으로 존재감을 과시했죠 이제는 위치를 지키는 것이 숙제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오징어 게임은 그에게 월드스타로 나아가는 세 번째 전성기를 안겨줬습니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오징어 게임을 통해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배면의 따뜻함을 지닌 인물로 등장하며 수트를 벗어던지고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 이정재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진정한 톱스타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고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아낸 오징어 게임은 전세계 최고의 흥행 시리즈로 자리잡았습니다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직배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지난해 9월 23일 이후 11월 7일까지 46일 연속 글로벌 1위를 차지한 최고의 흥행자이 됐습니다 또 이를 통해 이정재와 오징어 게임팀은 해외 각종 시상식에서 유력 수상 후보로 점쳐지기도 했죠 이제는 골든글로버, 크리틱스 초이스, 고담 어워즈 등 미국 주요 시상식 나무 주연상 후보로 올라섰고 에세이지에서는 실제로 상을 받아내며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의 3대 메이저 에이전시 중 하나인 CAA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월드스타로서의 한 걸음을 더 내디디던 상황입니다 이정재는 현재 국내에서도 영화의 제작자이자 감독으로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만큼 CAA와 함께 배우와 더불어 프로듀서 연출 등에도 뜻을 펼칠 예정이라 기대가 쏟아집니다 월드스타 이정재의 발걸음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정재의 수상 릴레이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재는 제27회 크리스틱 초이스 어워즈의 드라마 시리즈 최우수 남자 배우상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 외국어 드라마상 등의 후보로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TV 부문의 오스카로 불리는 프라임타임 M상의 수상에도 기대가 쏟아지고 있어 수상을 향한 오징어 게임의 행보에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정재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힘찬 나래를 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틱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